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투표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잖아요 오늘 많이 힘들어 졌을 겁니다 특히 코타 많이 밀려서 많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가 좀 밀릴 겁니다 토요일날 말씀을 많이 들었고 상담할 때 많이 얘기해 드렸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4분기 때는 좀 밀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코타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들이 오늘 또 14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여기 140억 정도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반대매매가 계속 나와요 신용에 대한 반대매매가 계속 하루에 200억씩 나오고 있거든요 코타는 당분간에 밀리면 한참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요 거래소는 그래도 오늘 선방하지 않았냐 코스닥 대비 거래소는 선방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61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돼 봉하나 나오면서 오늘 보면 기관이 2400억 그 다음에 음 외국인들 1200억 개인이 1000억 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삼성관련주들 종가에 다 밀렸고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물산 다 어때요 윗골이 장렬 삼성생명 윗골이 장렬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삼성관련 지배구조 막 얘기를 하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라고 그런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개인들이 많이 산 것들을 보면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걸 보면 다 어때요 레버리지 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닥 레버리지 쪽을 오늘 가장 많이 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요타 150 빠지니까 산 건데 이쪽 수급을 보면 이렇게 완전 꼬여버렸어요 이거 보면 개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움직이는 포즈를 보면 이쪽으로 보면 다 매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자 볼게요 233740 이렇게 보면 어때요 개인들만 많이 들어오죠 코스닥 레버리지 많이 빠지죠 외국인 기관을 다 매도하고 수급이 옛날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핀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산 것들을 보면 셀트리온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밀리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오늘 또 떠 있는 것도 산 거죠 개인들이 근데 결국은 보면 삼성생명 수급 봐봐요 외국인 기관 다 던져버렸지 어때요 코테실라 열차하고 다 팔아 버렸어요 그죠 포스코 포스코는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일제 머트리얼지 이런 거는 거래 돌면서 파는 거는 시세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텄잖아 그러면 딱 파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돼요 왜그러면 밀릴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또 시젠 이런 것도 다 밀려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젠 핵심 뭐 이런 것도 많이 급락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죠 예 그 다음에 시젠 뭐 기존에 올라왔던 제약바이오 분들이 많이 빠져요 밑으로 다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코타학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얘기했지만 현금화 가져가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고 보수적으로 사원사까지 뭐냐 대선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금융주 오늘 잘 버텼죠 자 금융주 KB금융 보너스권에 있고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대신중권 잘 버티고 있고 저번에 드렸던 종목들인 거잖아요 대신중권 잘 버티고 DGB 금융 보자 얘도 잘 버티고 있죠 0.14 금융주하고 증권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붙어있고 오늘 자동차가 강하게 밀렸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동차가 오늘 강하게 3분기 가동률 인도공주가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절차 발표 주가 상승 악재는 다 떨어냈다 이런 기대감이죠 기아차도 마찬가지구 자동차는 내년에까지 계속 보면 되요 근데 4분기에는 좀 조심해서 보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요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을 쓰고요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는 BMW 출신 디자이너 영입함에 따라서 시장에 기대가 좀 있었죠 그래서 많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데 따라가지 말자 일단은 이번주는 기아차 이번주하고 다음주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있어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우리나라는 그거고 양도세도 시장에 영향이 있겠죠 근데 아직 결정이 안되서 오늘 뭐 찌라시 도는거는 10억이 유지됐다 나는 찌라시 많이 돌던데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정말 공식적인 결보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단독 기사가 있는데 여기 뭐 단독 기사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이건 확인이 안 된 거라 잘 모르겠어요 봐야 되는 거 같은데 단독 기재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 원 현행 유지 이미 합의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단독이라고 나온 건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좀 더 뉴스페이퍼가 되고 더 확실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독 뭐 나오는데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인포스닥 데일리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떻게 될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삼성전자를 지수를 잡아놓고는 많이 때렸어요 뭐 코어닥 같은 경우는 뭐 상승종목 뭐 거래소는 119개 하락은 700개 뭐 코어닥은 147개 하락은 1167개 당분간은 이 상황대로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메리트 없는 종목들은 건들면 안 돼요 알겠죠 바닥에 있는 종목 외에는 건들지 말자 이렇게 보고 제약바이오 빠지는 거 막 당국 주사 담지 말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보수적인 어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코멘트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봐야 돼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5일 정도까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투표가 끝나고 표창을 짜고 면 불복이 트럼프가 불복이 되면 시장에도 불확실하게 더 키워요 그러니까 그쪽을 우리가 잘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조정장세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당기지 말고 수익난 종목은 팔아서 수익 챙기는 전략 그걸 항상 눈이 말씀드렸어요 밑으로 많이 빠질 거니까 우리가 현금화 전략 항상 유지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조건이 왔을 때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요약해 주냐면 증권주 그 다음에 금융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자동차 관련주들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는 당분간 보지 말자 코멘트 드릴게요 3% 빠졌죠 카카오 네이버 누누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귀가 닳도록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지 말자고 사시는 분 없을 겁니다 저희 팬 여러분들은 네이버 카카오 절대 언택트 보지 않았을 겁니다 다 팔으라고 얘기했고 따로 오신 분들은 보지 않았을 거 손에 안 봤을 겁니다 그렇게 이거보다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찝어졌던 것 같아요 잘 포인트 찾아가고 잘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공격적인 것보다 좀 보수적으로 현금화 전략 꼭 코멘트 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찾아뵐 테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무리한 매매하지 말자 수익당금 8.9 현금화 전략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아멘